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20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선포하였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에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게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회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하와 세계 선교를 이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소호자 원지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이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이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